불교의 부모은 중경 첫 번째,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. 우리의 삶은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라. 두 번째,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길로 지켜진 우리의 몸과 마음, 그 따스함을 잊지 말라. 세 번째, 아버지의 노고와 헌신을 헤아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라. 네 번째, 부모의 희생을 사랑으로 되새기며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리라. 다섯 번째, 부모의 은혜는 금생뿐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무한한 사랑이다. 여섯 번째, 부모가 베풀어둔 사랑과 지혜로 우리는 삶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. 일곱 번째,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라. 여덟 번째, 부모가 보여준 헌신의 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해 나가자. 아홉 번째,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일상을 순수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것이다. 열 번째,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존경과 보답의 길임을 명심하라.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것이다.